이게 아직 덜 달한 거예요. 진짜요? 더 크다고요? 갔다 올게. 형님. 갔다 올게요. 여기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더라고. 내가 어제 발견한 데는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.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여기서 발견했거든. 어. 왜냐하면 거기가 깊으니까 부위를. 하나만. 둘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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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! 경맹이 조심해. 잡았다! 잡았어? 잡았어! 잡았다고? 잡았어? 잡았다구요? 잡았어? 우와! 잡았다! 잡았다! 잡았다!